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주현입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데뷔를 위한 지구과학원 매직 개념성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래갔듯 인사 말씀 한번 올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주 패밀리 여러분들 끊임없는 응원과 사랑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 역시도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매번 이렇게 드리는 인사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인 것도 있지만 저 스스로는 이제 새 시즌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각오를 한 번 더 새롭게 다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각오 새롭게 한 번 다지고 진짜 열심히 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수능 데뷔를 위한 강좌인 점 말씀드리고요. 2026학년도 수능을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한 지구과학원 과목의 특징과 최근 수능 출제 경향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을런지에 대한 제안과 강좌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리고 이것만은 꼭 진짜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라도 OT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과학원 특징. 물론 이 얘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제인문 강좌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긴 했는데요. 아주 짧게나마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암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근데 암기만으로 모든 게 끝나진 않아.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암기형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꽤나 많은 비율이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어떤 현상에 대한 외워야 할 요소들이 분명 있긴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고 그걸 토대로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때로는 계산을 해야 하는 이해해야 할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다양하고 복잡한 자유현상을 다루는 과목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들어봐. 이제 지구과학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몇몇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점들은 강의를 들으면 애초에 생기질 않아요. 알겠지? 애초에 생기질 않아. 걱정하지 않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일단은 지구과학원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용이 되게 좀 폭넓은 다양한 내용들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건 여러 가지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현상들에 대해서 꼼꼼한 학습이 필요해요. 분량이 좀 많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이건 알아서 정리하고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못해. 하나하나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때로는 그림자료, 영상자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더 돕기도 하고 이렇게 꼼꼼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초에 공부를 할 때 지구과학은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빈틈없는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 조금 구석에 있는 내용들이 불쑥불쑥 수능시험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중요한 내용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지만 어? 나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라는 생각에 좀 낯설은 내용이 갑자기 불쑥 나와서 틀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빈틈없는 꼼꼼한 학습을 한 분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 왜? 자긴 다 공부했거든. 당연한 거거든. 아는 거거든. 그럼 쉽게 푸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띄엄띄엄 공부하면 안 되고 빈틈 만들면 안 되고 애초에 시작을 할 때 밀도 높게 처음부터 꽉꽉 눌러 담는 그러한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복잡한 자연현상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원리와 복잡한 내용 요소들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 어?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또 저렇게 되고 어떤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또 뭔가의 지금 우리가 배우는 현상들이 어? 진짜 막 이렇게 막 어? 장황하게 펼쳐지지 않겠나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교육과정의 범위라는 게 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구과학원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심도의 교육 공부를 하여 해당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 강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육과정 편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선 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고민하는 건 좀 더 본질에 입각한 학습에는 좀 방해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점.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적절한 가이드를 받지 못하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가끔씩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궁금증의 90% 이상은 대부분이 선 넘는 우리가 배우지 않고 다루지 않는 그런 선 넘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럴 때는 그 부분은 과감하게 쳐내고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할 부분에 더 에너지를 쏟는 게 더 올바른 학습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다 해결돼요. 제가 선 그어드리고 선 안에서 진짜 밥상 제대로 차려드리고 여러분들 다 떠내게 드려요. 꾸역꾸역 입을 벌린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드립니다. 단 씹고 삼키고 소화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대신 씹어드릴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소화가 잘 되라고 믹서에 갈아서 잘게 가른 다음에 죽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좋아. 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실제로 측정된 수치 관측 자료가 제시되고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념 학습만으로는 안 되고 자료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하는 요령 그리고 실제 문제가 풀이되는 과정에 대한 세세한 연습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떤 현상을 알아. 설명해봐. 그럼 설명을 다 해. 근데 문제는 못 풀어. 자료 해석이 안 되거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리기를 지구과학원이 교육과정 편성이 좀 폭넓게 넓지만 얕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깊게 파고들진 않아. 알겠지? 하지만 일부 주제들에 있어서는 때로는 조금씩 우리가 깊게 파고드는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교육과정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특정 주제들에 대해서는 수능 문제가 조금 고난도로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학습 단계를 좀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쉬운 수준의 내용을 먼저 끝내고 걔네들에 대한 충분한 반복 그리고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다져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고난도 개념, 고난도 문제를 풀이하는 게 여러모로 학습에 유리한 점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저희들도 연관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물론 이 매직 개념 완성 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텝 1, 스텝 2로 구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스텝 1과 스텝 2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잘 들어. 일단 스텝 1, 스텝 2까지가 어떻게 저희들이 설정한 거냐면 지금 이 시점까지 출제된 과거의 모든 기출 사례 지구과학원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스텝 2까지로 편성한 거예요.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2025학년도 수능, 그 전에 2024학년도 수능 또는 그 이전의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다 통틀어서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개중에 때로 어렵게 나온 것들 그냥 이 안에 다 담아두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스텝 2까지의 공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스텝 2까지의 완벽한 이해가 끝났다면 이전까지 출제됐었던 모든 기출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아 당연한 얘기겠지만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연습하고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는 게 일단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후 학습 단계에 해당하는 스텝 3, 스텝 4는 과거 기출 사례에서 좀 더 응용되고 변형되고 한 걸음, 두 걸음 더 뛰어넘는 그런 단계를 우리들이 공부해보자는 의도로 이제 구분해놓은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예전 기출 문제에서 조금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난이도 한 하, 중, 중상, 수준까지 그리고 난이도 최상 수준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텝 2로 단계를 좀 구분해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문 강좌에서 얘기했던 스텝 0은 이 스텝 1, 스텝 2를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의 점검을 입문 강좌에서 제공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지구과학원 처음 한다. 근데 수능 볼 거다. 입문 갔다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제일 빨리 가는 지름길인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능 지구과학원 출제 경향 보시면 특히 2025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난도가 꽤나 높게 출제가 된 게 분명해요. 그리고 실제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된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선택과목 내에서 이제 과학탐구 영역에서 아무래도 지구과학원이 선택자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치? 응, 그래요. 뿌듯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응시 논수가 많은 게. 근데 저나 저희들은 이제 스스로 좀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다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 오해하지 마. 이거는 인정을 해 주냐 해 주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를 준비하고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지구과학 학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려고 하고 있다. 애를 쓰고 있다. 응? 응.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정 안 해주면 어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다는데. 좋아요. 어쨌든 2025학년도 수능 특징이 사탄과탐 비슷한데 응시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에 대해서 출제 난도를 조금 높인 그런 경향이 뚜렷한 수능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지구과학 원도 꾸준히 이제 출제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출제 난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 아주 어려운 초고난도 문제의 난이도를 더욱더 높이는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난이도 상 수준의 문항 비율을 좀 높이는 이런 양상으로 꾸준히 출제 난도의 조절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신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잖아.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지구과학원 출제될 때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난이도 최상 이런 식이야. 그래서 공부를 대충 하잖아. 그럼 난이도 하, 중 그냥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신용만 해도 한 40점 초반 이 정도까지 봤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뭐 저기 이모난 삼촌들 공부하던 시절엔 근데 최근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문제가 출제가 되면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난이도 최상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시험이 쉽게 출제될 때 어렵게 출제될 때 성적 구간에 따라서 조금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성적 대별 구간이 있긴 해요. 그 부분을 지금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너무나 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고 난이도 상 수준의 문항 비율이 높게 출제될 때 가장 이제 난감할 수 있는 학습 상태가 어떤 거냐면 공부를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대부분을 다 어설프게 했어. 띄엄띄엄 공부한 거지. 알긴 알아. 풍월도 있어. 여러 번 보긴 했어.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조금씩 부족한 거야.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봐. 모르진 않아. 다 들어봤고 풀어봤고 아는 거야. 근데 요만큼이 부족해서 문제를 틀리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이것도 조금 부족해서 이것도 알긴 하는데 아리까리해서 이거는 실수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와장창 틀리면서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점수를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되고 앞서 얘기했듯이 그냥 밑바닥부터 꽉꽉 채워서 눌러 담아야 돼. 빈틈없이. 밀도 높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이제 처음 공부할 때부터 채워 넣는다고 해서 아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 단계를 스텝 1, 스텝 2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꽉꽉 눌러 담으면서 스텝 1은 먼저 끝내고 복습하고 스텝 2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꾸준한 복습도 필요한 거고. 오케이? 그리고 여긴 읽어보시는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렵게 출제되면 그 소위 고인물들이 많으면 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들이대려고 하는데 조금 저한테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절대적인 학습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는데 불리하지. 공부 대충하고 날로 먹겠다는 생각인 거잖아. 그런 건 그쵸?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아예 쉽게 나와버리면 1등급 컷이 거의 50점 가까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만점 표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맞지?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충분한 연습과 훈련이 되어서 어떤 난도로 출제가 돼도 난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나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나와서 다 울상이야. 다 죽으려고 해. 근데 뭐 혼자 쉽게 이렇게 문제 풀고 룰루랄라 시험장 나오는 거죠. 얼마나 기분 좋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공부하다 힘든 순간이 닥치게 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 지금 잠깐 힘든 게 뭐 그게 뭐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시험 되게 어려운데 난리가 났어. 근데 자기가 볼 땐 별로 안 어려운 거야. 이거 너무 쉽게 나와서 이거 너무 등극권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는 거지. 근데 막 다들 난리가 나는 거야. 좋아.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가 조금 어설프게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쉽게 나와서 이것도 부족, 이것도 부족, 저것도 부족하지만 그래. 이것도 어설프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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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점수가 조금 높은 등록으로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 애초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의 뭐라고 하지? 그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랫배 힘주고 진짜 이 악물고 달려가려는 그런 상황에서 대충 공부해서 날로 먹겠다. 이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난도로 출제가 돼도 다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조금 더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게 나름 또 유리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주관해서 출제하는데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말도 안 되는 난도로 출제하진 않아. 알겠지? 그리고 잘 들어.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2025학년도까지는 그랬지. 2026학년도에 어떻게 출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 걱정하고 문제할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2026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출제 난도. 어떤 분을 출제위원으로 모셔서 이렇게 문제를 제작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공부해보면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치?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내용들도 우리는 할 거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겨우겨우 이해하는 내용도 있고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정말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문제풀이 시간을 되게 짧게 빠르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피나게 진짜 피 철철 흘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피나는 노력을 할 거라고 그런 과정이 그렇게 아주 쉽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 위쪽까지 올라가는 그런 걸 목표로 열심히 달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난도로 출제가 되는 간에 좋습니다. 어쨌든 뭐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상황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전체 내용 체계를 보면 총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 한 번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지금 대충 알아. 어느 단원과 주제에서 외워야 될 게 있고 어떤 부분이 계산하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이 고난도로 출제되는 게 있고 등등 근데 일단은 다른 것보다 단원별로 좀 내용이 구분되고 독립돼 있어요. 알지? 그래서 1단원에서 애를 먹었어. 1단원 공부가 제대로 안 됐어. 하지만 3단원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전범위 공부를 다 끝냈다 라고 해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을 했었던 주제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정확하게 공부가 된 내용과 좀 공부가 덜 된 내용의 구분을 본인 스스로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 이쪽 단원 이쪽 주제는 내가 문제풀이 좀 취약하다. 여기는 문제는 대충 풀겠는데 정확하게 개념이 머릿속에 잡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 있는 게 있으면 잘 표시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단원과 내용들이 워낙 독립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매년 진도를 나감에 있어서 자 이렇게 끊어서 개념 강좌 그리고 기출분석 강좌는 이제 투트랙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1단원부터 시작되는 진도가 있고요. 5단원부터 시작되는 진도 이렇게 두 갈래로 강의 업로드를 하고 진도를 나가요. 아시겠습니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선생님 차라리 그냥 5단원부터 하지 말고 1단원부터 그냥 아예 이거까지 해서 더 빠른 속도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건 똑같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일단 강의가 업로드되는 속도에 맞춰서 학습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되게 많고요. 물론 저희들도 강의가 업로드되는 대로 바로 듣고 따라오는 걸 적극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속도로 여기서부터 가버리면 이 진행 상황이 너무 빨라요. 근데 이쪽과 이쪽이 전혀 내용이 다르고 아예 서로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나가는 게 어. 조금 더 각각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게 좀 수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내신 대비 공부 또는 이전에 수능을 준비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5단원, 6단원의 무게감을 충분히 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쪽은 잘 돼있지만 저는 빨리 여기를 먼저 좀 공부하면서 막 복잡한 문제들, 계산 문제 진짜 제가 이번에는 진짜 완벽하게 처음부터 초장래 잘 잡고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쪽 업로드를 저희들이 늦출 수가 없어요. 알겠지?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단원부터 내용 전혀 몰라도 5단원부터 학습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오즈 입문 오즈 입문 강좌를 수강했다라는 전제를 깔게요. 알겠죠? 그래서 업로드를 1단원부터의 진도와 5단원부터의 진도 같이 이원화해서 나간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 친구에게 이 한 말씀은 잠깐 드릴게요. 6단원에 이 우주 팽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이쪽이 이제 앞서 잠깐 그 과목 특징에서 이야기했던 혼자 공부할 때 힘든데요. 왜? 이게 우주론이라는 게 실제 이론 자체가 되게 깊이 있고 복잡해요. 근데 교육과정 편성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얇게 편성돼 있어요. 깊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건 이런다더라 저건 저런다더라면 딱 알고 넘어가면 끝났는데 공부하다고 궁금하거든 막 파고들어. 안 좋아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지구과학원 교육과정을 정복하는 과정에선 이제 선 넘는 공부가 될 여지가 크다고 그래서 선 지키면서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시험 보는 것과 별개로 따로 듣고 공부하면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잠깐 머리 씻힐 때나 아니면 입시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내용 별로 서점 가서 책을 찾아보셔도 되고 또는 최근에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또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목표는 2026학년도 수능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는 점 알아주시고 그에 걸맞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좌 특징 소개해드립니다. 총 65강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얘기했죠.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게 어떤 공식 하나를 알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다 한 줄기로 관통해서 그냥 이거 하나만 알면 다 풀려요. 이게 안 돼. 지구과학은 그렇지 않아요. 알겠지? 이건 이대로 배우고 쟨 제대로 배우고 다 알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해야 이제 문제풀이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교육과정에 포함된 여러 내용들 이라고 한다면 과거 기출 사례에 대한 건 당연하고 아직 기출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도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 언젠간 출제가 되거든요. 원래 그래. 언젠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걸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직 개념 강조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알겠지? 저거 줄일랑 못 줄일 것 같아요? 줄일 수 있지? 근데 지구과학 과목의 특성상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매번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강좌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우리들은 공부하고 있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2025년에 2026학년도 수능이 치러지고 2026년에 2027학년도 수능까지가 저 교육과정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좋아. 어쨌든 이 개념성 강좌 교재 지구과학 1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시스템 1, 2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내신도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이 책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고의용 OT 제가 따로 촬영해서 올려둘 테니까 그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교과서 탐구활동 수록해놨고 그리고 개념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념으로 출제된 최근 주요 기출문제들을 대표형 분석 문제로 옆에 수록을 해서 방금 배웠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문제로 제작되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어떻게 알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바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대표형 분석 문제를 통한 개념 적용 연습도 여기서 같이 해요. 문제풀을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수준의 문제풀이도 개념완성 강조해서 같이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필기노트 같이 제공되고요. 책 두 개가 같이 랩핑돼서 패키지로 나가요. 알겠지? 필기노트는 여러분들 베개 옆에 항상 비치해 두시고 자기 전에 누워서 휴대폰 보면서 뻘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필기노트 보시면서 배운 내용들에 대한 복습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한 예습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이동할 때 읽어보셔도 좋고 그런데 잃어버리지 마시고 워낙에 이게 채펼쳐본 막 공부하고 싶어져요. 좋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저거 분량 절대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업로드 되는 일정에 맞춰서 차근차근 듣고 따라오잖아.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어? 벌써 이만큼이야? 어? 그렇지. 왜 이렇게 달리거나 길을 갔다 보면 뒤돌아왔을 때 깜짝 놀랄 때 있잖아. 어? 벌써 이만큼 왔나? 이럴 때 있지. 어? 그런 느낌 한 번 딱 받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어... 1년 동안 제공되는 연강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분량 많고 가장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는 게 바로 이 매직 개념 완성 강좌예요. 이 강좌를 진도율 100%로 완강 때릴 수 있다. 이거는 잘 들으세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후 강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 세계 우주 전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은 마음먹은 걸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어? 야 누가 몽득이 들고 야 이거 안 들어 하면서 막 때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 온라인 강의 듣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실천해서 성취해내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저거를 다 잘 끝냈다 소화했다라는 건 그렇지 어떤 압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라고 어? 이거 엄청나게 스스로 대견스러워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지? 어? 자존감 그냥 팍 올라갑니다.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이후에 이어지는 커리는 아 이제 뭐 그냥 뭐 물론 분량은 적지만 이제 내용의 깊이는 더해지겠죠. 스텝3, 스텝4로 가면 이제 막 내용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이제 공부가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힘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업로드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12월 12일 2014년 12월 12일에 개강이 되면서 강좌는 이전에 이미 OT 촬영돼서 업로드 되는 시점에서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어 제공이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12월 12일에 여러분들이 교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구매 창이 열릴 거고요. 이때 1단원부터의 강의가 매주 목요일마다 어 업로드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토요일은 앞서 얘기했듯이 5단원부터 시작되는 강의 그 진도 로 토요일날 업로드가 매주 어 3강에서 4강 정도씩은 꼬박꼬박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요일에 3강에서 4강 토요일에 3강에서 4강 이런 정도 속도로 아시겠죠? 그래서 1단의 목표는 2025년 3월달 학료평가 까칠어지기 전에 모든 강의가 업로드 돼서 저 스스로도 완강을 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3월 학료평가가 아니라 2월 말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완강되는 걸 목표로 달려갈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 일정도 어 1단원부터 선생님 저는 5단원은 나중에 하고 1단원부터만 꾸준히 하겠습니다. 아직 뭐 수학이나 다른 과목 좀 할 게 있거든요. 그러면 1단원부터의 진도 매주 목요일날 업로드 되는 진도만 잘 따라오시고 그 이후에 이제 4단원까지 끝나면 5,6단원도 다 완강되어 있겠죠? 음 일정 맞춰서 또 이제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고 어 1단원 5단원 같이 저는 어 따라오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면 바로 듣고 어 이거 올라오면 바로 듣고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화요일날 매직 기출분석 강좌가 업로드가 됩니다. 기출분석 강좌는 매직 개념선 강좌랑 다른 강좌입니다만 얘랑 얘는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병행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강의가 업로드되면 목요일 금요일 강의 듣고 정리하고 얘는 토요일날 저녁에 업로드가 돼있죠? 저녁이면 이미 업로드가 돼있을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월요일까지 강의 듣고 정리한 다음에 화요일이 되면 전주에 올라갔던 내용만큼의 문제풀이 강좌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공부했잖아. 기출분석 교재에 있는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강의 듣고 정리하고 틀린 거 다시 한번 보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일단 3월달 2025년 3월이 시작되기 전에 지구과학원 전범위에 대한 개념 기출 스텝 1 스텝 2에 대한 모든 내용을 1회독을 일단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일정 자체가 쉽지 않아 쉽지 않고 빡빡하긴 한데 할 거 많고 바쁜 거 다 알고요 시간 없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시간 주었지 않으면 다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 멍 때리면서 보내는 시간 생각보다 많은 거 아시죠? 그 시간만 잘 확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해내는 분들이 결국 위에 올라가더라고.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 기출 병행해 주시고 다시 한번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몰라도 5단원부터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오케이? 그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중단원별 추가문제 아 요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중단원별 추가문제 잘 들어. 우리 기출분석 교재 주요 기출문제들 왕창 들어있어요. 거기 한 530문제 정도 이제 2026학년도 버전 나가게 될 텐데 거기에 담아두지 않은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여기 다 수록되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중단원별 추가문제는 PDF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정답 해설지까지 파일로 제공이 돼요. 오케이? 어 그래서 이게 업로드되는 시점이 언제냐 각 대단원별로 강의가 끝나잖아 강의 업로드 가 완강이 되면 1단원 대단원 업로드 끝났지 강의가 그러고 나면 이제 1단원 해당하는 중단원별 추가문제가 그 중단원별로 옆에 딱딱딱딱 붙게 돼요. 2단원 강의 업로드가 끝나면 2단원에 해당하는 중단원별 추가문제가 딱딱딱딱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다운받으시고 출력하시고 이렇게 문제 풀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럼 기출분석 교재에 있는 거랑 이거랑 문제가 달라요.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걸 기출분석 교재에다가 넣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이 중단원별 추가문제에 있는 내용은 제가 해설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음 기출분석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거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해설도 다 제공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중단원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대단원 하나가 강의 업로드가 끝나게 되면 그때 각 대단원에 해당하는 문제 파일이 첨부가 돼서 올라가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이거는 교재 뒷면에 보면 QR코드를 달아놨어요. QR코드로 딱 찍어보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저의 페이지에 오셔서 그 뭐라고 하지? 복습 프로그램과 진단 프로그램 소개하는 페이지도 한번 가보시면 될 거고 모바일로도 저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철 또는 버스 뭔가 탈 것을 타고 이동할 때 여러분들 멍 때리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복습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 다음 Q&A 게시판 와 질문 진짜 많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하고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 게시판 저희들이 저희들이 정말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거나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건 제가 차후에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습을 하다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질문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오즈지구과 카페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에서 오즈지구과 아니면 뭐 오즈지구과 카페 등등 검색하면 가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국에 어? 방방독고 계시는 오즈 패밀리어럼들 우리 소위 오즈교 신도분들 여기에 많이 모여있고 가끔 이제 저의 근황 메시지도 제가 여기다가 많이 남기기도 하고요. 메가스터디 새소식 게시판 있죠? 공지 게시판에 올라가는 공지랑 같은 내용의 공지가 여기도 같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실 에 여러분들 뭐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지라든가 수능 분석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도 올라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어? 지금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같은 과목을 공부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고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이제 그런 고민글들 그리고 또 어?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는 게 좋을지 에 대한 많은 조언들 있으니깐 여러분들 공부하다 힘드실 때 한번 와서 보시면 학습에 많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구의 말씀 자 제가 이것만큼은 진짜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거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어? 결국 알메인 이거야. 자 공부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점들은 99% 이상은 강의를 들으면 다 해결돼요. 알겠지?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강의를 들으세요. 책에 있는데요. 강의를 들으세요. 알겠지? 어? 강의를 듣는 게 필요합니다. 지구과학은. 한 번 듣냐? 끝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음 이게 백지 상태에서 들을 때랑 그 내용의 한 절반 정도를 알고 들을 때랑 80% 또는 그 이상을 알고 들을 때 듣고 느껴지는 게 완전 달라요. 알겠지? 어?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이 길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걸어봤었던 어? 그런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의 많은 의견 이기도 해요. 알겠지? 아주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처음 볼 때 너무 재밌잖아. 또 보게 되잖아요. 또 봐도 재밌잖아. 그치? 근데 또 보면 처음 볼 때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게 있다니까. 있어요. 어? 왜 카메라 구도가 이러한지 왜 주인공이 있대 이쪽을 안 보고 저쪽을 쳐다보고 있었는지 이런 게 막 그 복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게 있잖아. 그런 게 있다고 강의도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특히나 매직 개념 완성 강좌 기출분석 강좌는 여러분들이 사전처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범위에 대한 1회도 제대로 끝난 다음에 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언제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어? 잠깐 이거 뭐였지? 어? 이때 잠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지? 이 의미가 뭐였지? 잠깐 이렇게 궁금해질 때 있잖아. 그럴 때 물론 책도 찾아보고 이전에 풀었던 문제도 들춰보고 다 좋은데 그냥 그 생각이 잠깐 안 났던 걸 기념해서 해당 주제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모든 강의 내용에 주제별로 인덱스가 다 달려있어요. 그 플레이어에 보시면 뭔가 쫙 펼쳐져가지고 인덱스 누르면 클릭하면 바로 해당 강의 설명 내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으니까 그냥 들어봐. 어느 정도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있어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가에게 완벽한 지구과학의 어떤 용어 언어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면 그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치? 어?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케이? 반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발췌해서 또 들어주시고 그 다음 학습계획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겨울 시즌부터 바로바로 쫓아오는 분들을 위한 제안입니다. 강의가 업로드되는 즉시 수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강의 업로드 알림 설정 시스템이 메가스터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이 오는 시간대를 뭐 3시 5시 뭐 이렇게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목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강의가 업로드가 되는 게 아마도 오후 5시 이전에는 업로드가 될 거거든요. 음 그보다 늦어질 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 토요일 이 되면 각각 1단원부터의 진도 5단원부터의 진도 5시 이후에는 강의가 업로드가 돼 있을 테고 그 이후에 업로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톡으로 이렇게 연락받을 수 있는 설정 장치가 있으니까 저거 많이 이용해 주셔서 알람이 왔다! 그러면 그날은 지구과 공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정은요. 2월 말까지 완강 목표 저도 강의를 2월 말까지 일단 끝낼 거예요. 알겠지? 혹시 몰라서 3월 학평 이전까지라고 앞에 써놓긴 했는데 음 이후 반복 학습 이거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 한 번도 이 방대한 내용을 한 번도 머릿속에 다 입력 아이 그건 쉽지 않아요. 알겠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매주 최소 4강 진짜 최소 4강 그럼 최대는 올라오는 거 다 듣는 게 최대지. 아시겠죠? 그리고 잘 들어 여러분들 한 주 첫 주에 올라오는 거 다 듣지. 그 다음 주에 올라오는 거 다 듣죠. 거의 2주만 따라가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뒤처지는 게 싫어져요. 왜? 2주 동안에 기록을 세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그러면 깨고 싶지 않아.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작심 3일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냐? 이제 3일이 못 간다잖아. 이틀 3일까지 가잖아? 그러면 연속된 기록이 세워지니까 그 다음엔 깨기가 싫어져요. 할 수 있어. 관성이 생기는 거야. 달려나갈 수 있는.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미친 척하고 일단 업로드 되는 강의를 이 악물고 그냥 틀어놓고 들으세요. 듣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복습하고 최대는 올라오는 거 다 듣는 거. 선생님 저는 이거 올라오는 거 감질납니다. 이거 못 참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숨 막히겠습니다. 다음 강의 올라올 때까지 숨 참겠습니다. 저기 입문 강좌 2026 강의도 입문 강좌 업로드 할 때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다음 강 올라올 때까지 숨 참겠습니다. 진짜 감동의 멘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채찍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혼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이거를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저기서 많이 던져줘야 저도 또 힘나는 거지. 그래 그래. 그런 응원 메시지 수강 후기가 됐든 질문 게시판이 됐든 오즈 카페가 됐든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렇다면 저도 또 열심히 강의해서 더 많은 분량 빡빡 이 정도 이거 학생들이 다 따라오는구나. 이 정도는 너무 좁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메시지를 충분히 받는다면 더 분량 많이 업로드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아. 선생님 저는 지금 이 OT를 3월달이 돼서 보고 있는데 저는 어떡하죠? 지금 영상을 3월에 보시는 분들 5월에 보시는 분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월부터 2024년 12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본인의 시작이 조금 늦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덜 심해야지. 늦었다고 손 놓을 거야? 아니지.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 빠른 속도 빠른 시간 안에 스텝 1, 스텝 2까지 공부를 끝내려고 일단은 애를 쓰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스텝 2까지를 못 끝내면 다음 단계는 애초에 없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 모든 기출 사례에 대한 어떤 문제를 풀고 이해할 때 필요한 걸 스텝 2까지에 담아두었다니까? 스텝 2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끝나고 완벽하게 소화된 다음에 다음 단계 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스텝별로 구분할 때 공부는 일단 본인의 학습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처음 공부한다라고 가져있을 때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스텝 1만 전범이 끝내세요. 스텝 2는 각 대단원 뒤에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알겠지? 스텝 2를 스텝 1을 먼저 끝내고 욕심부리지 말고 스텝 1 먼저 끝내고 스텝 1 복습을 하시면서 스텝 2에 대한 공부를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스텝 2 주제들이 뭐 다양하고 여러가지 어떤 유형과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스텝 1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충분히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학습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가? 그냥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여기 넣어놓긴 했는데 대부분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이유는 스텝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되어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기했잖아. 이거 계속 까먹는다니까 사람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 때 되게 열받은 일 있었는데 그게 몇월 며칠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나냐? 안 나잖아. 지나면 안 난다니까 기억이. 똑같아. 그래서 어느 날 책 펼쳐보면 깜짝 놀라요. 나는 막 별표치고 중요표시한 기억이 없는데 막 엄청 중요하다고 뭔가 필기되어 있고 메모되어 있고 그런 거 보면 내가 언제 이런 걸 써놨지 막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고 일단 이걸 제안드리고 공부를 전범위에 대해서 꽤나 높은 성취도로 공부를 한 번 끝냈었던 유경험자분들이라면 스텝 1 복습 대단원 스텝 2 공부 다음 대단원에 스텝 1 스텝 2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알겠지? 본인의 학습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조율을 하시되 이제 지구과학원에 대한 수능 공부 본격적인 공부를 처음에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땐 이 단계를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거 다시 듣고 복습하잖아.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 처음 들을 때랑 완전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출분석과 병행합니다. 중단원별 추가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기출분석 병행해 주시고 개념 강좌 대단원 듣지? 그러면 기출분석 대단원 문제 풀고 듣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개념 강좌 중단원 대단원 하위 중단원 있죠? 중단원 끝나면 기출분석도 중단원별로 또 문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중단원에 해당하는 기출분석 강좌 듣고 문제 풀고 정리하고 다음 중단원 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어쨌든 강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강좌이지만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같이 할 거 많아 여러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N수생 그리고 내신 유경험자라고 해도 저는 선생님 뭐 다 들을 필요 있습니까? 저는 뭐 스태트만 몇 개 좀 고난 도움지만 아 이런 건방지게 공부하면 안 돼요 물론 진짜 드물게는 그런 학습 단계가 더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제가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목 특성상 과목 특성상 머리가 앞만 똑똑하고 뇌에 주름이 정말 많고 계산속도 정말 빨라도 그냥 용어를 까먹거나 그 현상 자체를 기억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게 생겨요 알겠지? 어 그래서 꼼꼼한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N수 또는 반수를 목표로 하신다면 그냥 싹 다 비워내고 한 번 채우는 과정에 대한 공부는 어쨌든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 2025학년도 개념 교재로 강의 수강은 좀 불편해요 어 저희들이 이제 문제 대표형 분석 문제 재배치 그리고 이렇게 추가되고 교체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페이지 구성이라든가 내용의 일부 또는 그래프의 일부 교체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게 있다 어? 어 괜찮습니까?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선생님 저는 이거 어 제가 남들보다 진짜 한 걸음 두 걸음이 한 열 걸음이 좀 빨리 가고 싶은데 2025년 2월까지는 당초에 좀 못 기다리겠어요 이거 완강 이거 언제 아 좀 좀 못 기다립니다 어 2024년이 끝나기 전에 또는 2025년 1월달이 가기 전에 저는 이거 완강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면 2025학년도 매직 개념완성 강좌 이미 완강되어 있는 매직 개념완성 강좌로 1차적인 공부를 먼저 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어 2025학년도 수능 대비로 저희들이 강의 진행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음 이거 업로드 되는 속도 못 기다리겠고 먼저 어쨌든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반복 학습을 하겠다 싶으면 이전 년도 개념과 기출 분석 먼저 정리하셔도 돼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 3월부터 스피드 개념 강좌가 새롭게 또 진행이 되는데 저는 작년에 또는 내신 대비 너무 빡세게 해서 조금 짧게 추격해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분들이라면 2025학년도 스피드 매직 스피드 개념 강좌로 일단 먼저 1회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 완강되고 나서 이제 2026학년도 버전의 강좌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25학년도 6학년도 물론 2026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새롭게 교체되거나 추가된 2025학년도 기출문제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수준의 설명으로 뭔가 교체된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2025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로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셔도 아주 막 엄청나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결국 같은 범위의 교육과정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아시겠어요? 좋아 그래서 본인의 학습 일정 언제까지 공부를 마무리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임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순서나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텝 1, 스텝 2까지의 공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그에 대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되어야 그 유명한 유형별 자료문서 2025학년도 수능에서 아주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유형별 자료문서 실전 문제 문제가 이제 고난도로 출제될 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예상을 한 측면이 있어서 매년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반걸음 한걸음 두걸음 좀 앞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이제 잘 이뤄졌던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형별 자료문서 그리고 실전 문제 이어지는 스텝 3, 스텝 4를 따라오기 위해서라도 스텝 2까지의 단계를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끝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매년 이렇게 새 시즌 임할 때마다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 진짜 많고요 막 하고 싶은 잔소리가 막 그냥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 알아서 어련히 잘 하시겠거니 그랬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 또 사람 마음이란 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 알지만 또 하게 되는 거 헤아려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수능 대비를 위해서 정말 또 이전과는 다른 이전보다 저도 나아지고 발전해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전까지보다 조금씩만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 준비하고 임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어쨌든 지구과학 공부하면서 기왕 해야 될 거 좀 더 즐겁게 좀 더 행복감 성취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강의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매직 개념성 강좌 이제 1위 관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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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